날씨가 너무 좋아요 음... 노을이 지고 있어요 아주 좋네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쯤 저녁을 드시고 계시거나 들어오고 계시겠죠 아 초록색 피톤치드 좋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힘드네요 컴백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저의 전 회사인 JYP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파란물이 뜨면 가면 돼요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이뻐요 그렇죠? 하...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저는 저녁을 먹었답니다 저녁을 먹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빠는 뭐야 어? 얼굴... 어 그 뭐지? 아 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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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파란불이 아직 안됐다 네 다시 앞에 보세요 네 하나 가볼까요? 이제 파란불이 아직인가? 아 초록불 파란불 네 초록불이에요 여러분 파란불 아니에요 초록불이에요 하하하하 네 우리 도비요 도비 언니 자 아 파란불 아 초록불 됐어요 초록불 걸어가 보죠 룰루랄라 아 좋아요 많은 시민분들의 얼굴이 노출되니까 위로 올려서 제압피만 찍을게요 네 랄랄랄랄라 뭐야 이 줄 아 부드러운 줄이 있군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아주 좋아요 좋았어 또 빨간불이네요 빨간불 또 기다려야죠 아 어 나도 이상한가? 아 그래요 실제로 뒤에서 보고 계신 분을 만났네요 그래요 되게 어색하네 하하하 자 어 방금 전에 같이 그래요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보겠죠 어 아무 분 말고 네 어쨌든 제가 비로징카고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랄 네 아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실제로 아는 분을 만나다니 내 사진을 찍었어 내가 사진을 찍다니 네 좋아요 네 저희 전 회사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오늘 녹음을 하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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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어요 네 아주 좋은 회사예요 아 제가 알고 있는 회사네요 아 자 아 아 네 여러분들도 문명특급 잘 보셨나요 저도 어제 재밌게 봤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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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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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연습을 하러 가고 있어요 네 여기는 정말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처음으로 진짜 헷갈릴것 같아요 이쪽인가? JYP 데이션 네 아이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항상 느끼지만 헷갈리는 곳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저렇게 뭔가 촬영을 많이 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왔네 네 오늘도 열심히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사라지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컴백할 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